다시! 근데 저 집에 왜 필요한거에요? 배경 아는 사람 있나요? 저 어린아이 죽인거에요 설마 저 어린아이 죽인거에요? 저는 이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엄마? 그게 뭐에요? 저 어린아이 죽인거에요 미래? 뭐야? 아 아니구나 처음 시작하는 장면이랑 똑같이 깨가지고 놀랬네 얘 계속 악몽을 꾸나보다 분명 예언만 죽었겠지? 새로운게 업데이트되네요 한번 봅시다 잠깐만 아니 진짜 이런게 어디에 왔나? 훈발 그 놈이 4 4 5 5 5 6 5 6 5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 아 부수는 게 있구나 저렇게 시설을 부숴도 돼? 자기들한테 영향 없나? 와 진짜 자동차 같다 자동차 사람 같지가 않고 자동차야 와 지렸다 오 야 가는 것 봐 저거 오 오 오 갔어 갔어 근데 시민들 잘 걸어다니네 비현실적이죠 게임이 이래서는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때려 높이는 거라든지 뭔가 사람이 죽었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거 인공지능 그런 것도 멍청한 것들은 너무 게임 같아서 별로입니다 너무 미안해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사킬 수 있는 거 아기 갈 수 있구나 오늘 어떻게 가지? 일로 나가고 이게 아마 마지막 미션이지 않을까 그냥 한번 부서 이쪽 아니지만 저런거 있을때 한번 부서줘야돼 저 타격감을 저게 난 타격감 가장 좋은거 같애 얘는 누구야? 아 얘 아까 걔구나 잘생기네 어 보초 한명 있구요 때로 눕히라는거 같은데 오케이 파이터 자기는 여기 있겠다는데 나 혼자 가라는거 같은데 지금 싸가지없는 자식 같이좀 해줘야지 남잔댓말이야 내가 때려주겠어 잘생긴 얼굴을 뭉개버리겠어 디스이집 스타비탈 주겠어 어 바로 그냥 근데 발 되게 시원시원하게 나갔나 얘 발..발 나가는거 봐 왼쪽발은 그렇다 치는 오른쪽발 대박이야 싸악 그냥 싸악 어디씨.. 다음자식 들어와 다음자식 어우 야 얘네 총들었는데 이거 어떡하나 뭐야 어디 어디 오우 개잘싸워 와아 야어어어 타격감 미쳤다 야 가만있어봐 일로와 일로와 이쪽으로 와 아냐아냐아냐아냐 이쪽으로 아 여기 떨어지는 길이구나 그렇다면은 이거는 그냥 내가 싸줘야겠네 안녕 어 그렇지 그러고 그러고 있어 아 까비 뭐야 너 죽었지 아 죽으면 어떡하냐 거기서 아 저거 정수리 어떻게 했어야 됐는데 어우 이거 손 갖다 넣어도 되는거야 이거 전력을 끊었나보네 완전 파괴되네 전력을 끊었나보네 완전 파괴되네 하늘이 뭐 날란다니 뭐 오는거 아니겠지 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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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헬기 부수는거 아니겠지 다음은 왠지 헬기 같거든 지금 느낌 헬기한테 도망치는 거겠지 아 낙보 못 쳤다 아 낙보 못 쳤다 뭐야? 아 그렇구나 얘 살생하는 애구나 어 나 그거는 좀 충격이다 몰랐네 그거 차했네 이대로 끝이 아닐텐데 맵 업데이트 새로운게 있나 보줘다 와 아직도 미션이 있어 대타인데 플레이 타임이 상당히 기네 베타인데 플레이 타임이 상당히 기네 오오오오 일로가 맞네 이거는 이리로 이렇게 내려가서 아 이쪽으로 오케 어! 오우! 죽을 뻔했다 갈뻔했어 자동납법 아니지 다 내가 누르는 거야 문 부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기분이 아 그래요? 앞그루기 스킬이 있어요? 아 잠깐만요 배울까? 그러면 더 빨리 갈 수 있겠네 앞으로? 파이팅 무브먼트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아니고 퀵탄 배운 거 아니야 이미? 내가 이거 배웠거든 아 이게 앞그루기 같은데 스킬 롤 그러네 이게 앞그루기인데 아 이거구나 이건 뭐지? LBLT? 뭐야 뭐가 다른 거야 아 이건 뭐야 이건 별로고 일단 이렇게만 저쪽이네 본부에서도 이렇게 막 뛰어다니네 뭐야 여기 오기만 하면 되는 미션이었어? 야 잠깐만 이거 TV가 너무 사기다 이거 뭐야 아 이거 파니 TV구나 아 우와 이렇게 하면은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와 전력이 공급이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게 다 하는 건가 이거 이제 뭐 케이스는 다 한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남았네요 염하러 가볼까요 메인캔 이제 다 깨버린 건가? 메인캔 다 깬 건가? 그런 거 뭔데? 이것까지 해보자 좀 더 뭐 있었으면 좋겠는데 베타치고는 근데 안에 많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내가 베타를 하는 건지 그게 좀 구별이 안 됐어 진짜 재밌었거든요 일로 가라고 나오는데 이제 떨어지자 내려가라네요 슉슉슉슉슉 일로 가는구나 갓름이란 이거 고거형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혹시? 저는 이 게임 되게 재밌네요 진짜 딱 제 스타일이에요 진짜 부수고 뭐하고 막 금방금방 막 순식간에 막 하고 막 지루함 없고 타격감도 되게 좋아요 타격감 되게 제가 좋아하는데 예수? 예수? 아... 다른 게임에 빠져서... 이게 나오면은... 가격이 65,000원 정도 될거기 때문에... 눈물... 여러분들은 사지 마시고 그냥 제 화면으로 보세요 다음 팟 들어간 다음에 다음 팟 4000K니까 다음 팟이 녹화본 화질보다 더 좋아요 녹화본 편집 많이 하면 화질이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 있거든요 그냥 다음 팟에서 전체 화면을 보세요 다음 팟에서 전체 화면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하는 듯한 느낌이 들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격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제가 조금 이제 암 말기다 그러면은 이제 아... 방송 조카치 안에 한번씩 한번 써주시면은 바로 강태 한번씩 넣어드리겠고요 어... 알파고 유행어 쓰시면 바로 보내버립니다 그 다음에...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끝난거 같은데 이거 벌써 다 한거 같은데 여... 이렇게... 이렇게... 이렇게 끝날 리가 없는데 이거 뭔가... 있죠 이렇게... 쉽게 끝날 리가 없죠 그래그래 여기서 띠띠띠띠띠띠띠띠 여기 위로 올라가볼까 어... 잠깐만 야 애들아 온거 같애 됐어 됐어 껐어 이거네 아 여기 좀 오래 걸렸으면 제가 편집을 좀 할게요 여기는 좀 오래 걸려가지고요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려서 찾았네 여보세요 인... 인생을 찾아야지 인생을 어... 미션을 찾으면 안되지 이러면 죽는다 야 어... 다 지나지나 갈 뻔했어요 갈 뻔했어 제가 볼때는 여기까지 이게 서브 미션이기 때문에 아니 왜이래 이... 여기 찾는거 이거 포기하는 사람 꽤 많을거야 이거 아마 이게 찾아야되는 꼬락선이가 되게 극혐이였어요 아니 여보세요 이게 왜이렇게 길이 자꾸 떨어지지 엘비를 누르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됐다 아 계속 연타를 쳐야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 다음에 어느 쪽이야? 이쪽이냐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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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안으로 들어가야돼 어후... 나 또 죽는줄 알았어 또 다른 곳은 보통 사람들은 어떤 선택이 없을거야 뭔가 게임의 프레임을 프레임이 더 좋다보니까 내가 막 후딱후딱 어디로 막 도망가는거 같아 더 다른 데로 막 가버리는거 jes 너네비 여보세요 아아악 안녕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 으아 아아아아 근데 I can't get it